자 그 다음에 34번 볼게요 자 in most of the world 세계 대부분에서 캐피탈리즘,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와 프리마켓, 자유시장은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대 자 뭐로써?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자본주의, 자유시장, 자유시장이란게 뭐에요? 그냥 시장한테 맡기자는거야 니네가 알아서 하면 가격도 설정이 되고 그런거야 자 뭐에 대한 최고의 시스템이야? Allocating Economy Resource, Allocating, 분배하다 경제 자원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뭐하는데 있어서? 경제적인 아웃풋 산출물을 장려하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냅두면 알아서 잘된다 그게 요즘에 받아들여지고 있는거에요 자 국가들은 have tried out a system 자 다른 시스템을 시도도 해봤어 자 search as, 예를 들면 사회주의, 그리고 communism, 공산주의 같은거 자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것들은 Either A or B Either A or B는 A나 B 중에 하나에요 자 많은 경우에 그것들이 뭐야 그 시스템들은 자 뭐했거나 Switch the wholesale, 전체적으로 변했거나 또는 Adopt the spectral free market 자 자유시장의 어떤 측면들을 채택했다 이거야 알겠어? 자 전체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투 뒤에는 원래는 얘가 있는거죠 프리마켓 자 이 프리마켓이 여기도 있는거야 자 그래서 프리마켓으로 완전히 변했거나 프리마켓의 어떤 측면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거야 자 정렬히 자 널리 퍼진 수요에도 불구하고 뭐해? 프리마켓 시스템에 자 시장들은 Rarely 거의 뭐 뭐 하지 않는다 자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져 있진 않게 프리마켓이 좋긴 좋은데 완전히 자유롭진 않게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정부의 개입이 environment takes many forms 자 많은 형태를 취해 range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자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좋긴 좋은데 자유시장으로 내두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정부가 뭐하는거에요 개입을 하는거야 알겠어?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거에요 자 근데 정부의 개입의 형태가 뭐에서 자 Enactment Enforcement Laws and Regulation 법이나 규제의 재정집행에서부터 자 Direct Perspation in the Economy 자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자 뭐를 통한 어떤 실체들을 통한 자 뭐와 같은 미국의 담보기관들과 같은 알겠어?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런거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자 전기도 자유시장이 맡길 수 있잖아 전기나 수도 자 근데 그런걸 자유시장에 맡기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싸져요? 비싸져요? 자유시장에 맡기면 뭐 가로에 싸지냐 비싸지냐 물어봤는데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공급하는거야 전기나 수도는 나라가 공급하는거지 그제 자유시장에 맡기면 비싸지니까 못사는 사람들 물도 못쓰다 샤워도 못쓰는거야 세수도 못쓰는거야 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 정부개입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그러나 자 어떤 형태 자 시도로 다가올거야 어떤 시도? Central Bank and National Treasury 자 중앙은행 그리고 국가재무기관들 자 우리도 한국은행이라고 있죠 한국은행 그제 어 그래서 거기서 금리도 정하고 이런거다 자 뭐하기 위해서 뭐하는 To control and affect the up and down of the economy cycle 경제사이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망성세를 컨트롤하고 흥망성세에 영향을 끼치는 자 그래서 요즘에 뭐가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어쩌고 어쩌고 하니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될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제 그게 이제 자유시장한테만 맡기는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조절한다는 거에요 자 그래서 두개는 빈칸 문제였으니까 빈칸 부분 똑같이 나오지 않겠죠 한번 전체적인 내용 하고 연습문제 꼭 풀어보자